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부동산 공시법령 김동인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기본 심화 과정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기본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뒤쪽으로 이제 뭐에요 우리가 두 편으로 구성됐죠? 옛날로는 지적법이고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적 파트만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수업시간에는 더 간단하게 여기에서 지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등기법 이게 두 파트 얘기죠 자 이래서 여러분 기본소 몇 파지 보시냐면 일단 우리가 뭐에요? 이 지적은 몇가지로 총 6가지로 이제 구분됐어요 지적에 관한 사항은 총 몇가지 6가지 있는데 지적이 뭐냐라고 하는 뭐에요? 지적이 뭐냐 하게 되면 총설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국가에 뭐에요? 국가가 등록사항을 이용해서 뭐에요?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뭐에요? 공부에 등록을 한다 공부에 등록사항에 대해서 달라졌다 토지 이동이 생겼다 아니게요 토지에 이동이 생기면 그 이동을 뭐 한다 아니게요 지적을 뭐 한다고 정리한다 고친다 아니겠죠 그 다음에 등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측량 그래서 우리가 뭐에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이 지적의 총설 부분이 있죠? 여기 시험문제 자주 안나와요 자주 안나오고 많이 나와봤자 용어 정도가 나오지 요새 시험문제 거의 한 15년 동안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용어 정도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사항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에요? 시험문제 나오는 게 등록사항은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 중에서 우리가 시험문제에 등장하는 게 지번 그 다음에 뭐에요? 지목 그 다음에 면적 있죠? 면적 그 다음에 뭐에요? 경계 이게 시험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목하고 특히 뭐에요? 이 네 가지는 네 문제가 다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에요? 뭐 작년처럼 지목과 경계만 나온다던가 어떨 때는 뭐에요? 지목, 지번, 지목, 면적이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항상 두 문제에서 네 문제는 항상 상시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네 가지는 필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고 그랬죠? 공부와 이동, 정리, 측량 이 부분에서 보통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아, 아니면 뭐에요? 자, 네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골고루 뭐 빼놓고는 지적의 총설부분 빼놓고는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아니면 뭐에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있죠? 골고루 나오니까 자, 여기서 이제 뭐에요? 여기서 열두 문제 중에서 몇 문제 맞으려면 열 개 이상을 맞으려면 꼼꼼히 체크해서 꼼꼼히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 기본서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10페이지에 총측부분이 있습니다 자, 총측부분이 있는데 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큰 제목만 뭐에요? 참고로 보시면 지적의 의미 구성요소 그래서 1번 지적이란 국가기관의 국가의 모든 용토를 필지 단위로 필지라고 하는 말은 법에 정한 단위죠? 그래서 토지가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어요 그냥 이건 토지에요 이 토지를 어디에 공부에 등록해서 소관청의 토지를 관리하면 하나가 이제 뭐에요? 필지에요 그러면 자, 관리청에서는 일토지, 이토지라고 얘기 안해요 일필지, 이필지 그래서 세금을 받는 뭐에요? 자, 공부에 등록한 단위, 법이 정한 단위 있죠? 그게 필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토지에 관련된 정보중, 토지의 위치, 종류, 형태 쭉 나오죠? 자, 이런 공부에 등록, 공시하고 변경상을 유지, 관리하는 국가사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이 땅은 앞에서 우리가 보존된 게 할 때 그런 거 했어요 토지 대장의 소유권이 누락됐을 때는 토지는 국가가 하나래요 국가가 하나라니까 항상 누굴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수송해야 돼요 건물은 뭐에요? 건물은 건축물대장은 재산세 받으려고 지방세 받으려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니까 건물의 소유권이 누락됐으면 지자체 상대로 수송하라 그런 식으로 이 땅은 국가가 하나, 국가사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지조계 구성소수는 토지가 있고 등록, 토지가 생기면 그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등록사,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자표를 국가가 정해갖고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직권 등록을 해요 어디에다가 공부해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지조계 분류는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가 있고 측량방법 등록사안 있죠? 신청여부에 따라 얘기인데 이것 또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뭐에요? 법지적이에요 자세한 얘기는 잘 안나오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 입문과정을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거기서는 조금 뭐에요? 설명을 해놨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분류를 따질 때 뭘 따질 때? 분류를 따질 때 자 우리나라는 뭐에요? 우리나라는 자 뭐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발전과정에 따라서는 뭐에요? 무슨 과정에 따라서는 이 발전과정에 따라서는 우리는 뭐에요? 법지적이다 네 법지적 옛날에는 뭐에요? 자 이 임금이 땅이니까 국가가 세금만 거두면 됐어요 지금은 소유권의 개념이 생겨갖고 네 땅이다 네 땅이다 이렇게 내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이 이만큼이 싸우게 되면 국가가 법에 정해놓은 뭐에요? 자 측량방법에 따라서 경계보건측량을 실시해서 가봐 네 땅은 이만큼이고 의라 네 땅은 이만큼이다 라고 뭐하는 거에요? 이거 경계를 보건시켜주는 거 있죠? 이게 바로 경계보건측량 법에서 한다 법지적이에요 소유권의 보호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측량광법에 따라서는 뭐에요? 측량광법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는 뭐에요? 우리나라는 자 무슨 지적? 자 우리가 거기 자 수치지적도 있고 도해지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몇 쪽에? 12쪽에 있죠? 그래서 도해지적 수치적 있죠? 땅값이 싼 지역은 도해지적이고 도해지적이고 뭐만으로? 자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만으로 관리를 해요 땅값이 비싼 지역은 자 우리가 명동땅이 자 1제곱미터가 충무로 명동땅 있죠? 1제곱미터가 자 얼마 1억 이상이 돼요 그래서 0.1만 하더라도 천만원이니까 뭘 많이 거둬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거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자표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해요 자표 수치지적이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자 어디 경상남도 봉화 거제의 1제곱미터 이런 토지는 자 칙판 측량에서 11미터 메타 단위로 거리를 산출하니까 면제가 얼마뿐이 안 돼요 120일제곱미터 뿐이 안 돼요 근데 같은 땅이라도 충무로 땅은 뭐예요? 이 좌표를 이용해서 Y와 X라는 좌표를 이용해서 11미터 111cm까지 거리를 산출해요 11미터 111cm까지 곱아보면 123.431이에요 어디 소점 아래까지 공부에 등록하니까 자 얼마 121하고 123.4하고는 2.4가 더 나와요 2.4가 그러면 0.1을 하더라도 천만 원이니까 국가는 더 뭘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뭐예요? 농촌에 이런 토지는 도해지적이고 도시지역 있죠? 땅값이 싼 도시지역은 수치지적 다른 말로 뭐라고? 좌표지적 좌표지적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등록 차원의 값에 따라서 등록 차원 있죠? 등록하는 차원의 값에 따라서 등록 값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는 뭐예요? 2차 지적이에요 자 뭐가 아니라는 게니까 입체지적 있죠? 3차 지적이 아니다 3차 지적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평면은 2차고 자 입체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시간이 플러스 되면 4차원 3개 얘기하는데 우리는 입체지적이 아니에요 입체지적이 아니라 뭐라고? 2차 지적 자 상상 공부에 등록하는 값은 자 수평면상의 값이 있죠? 자 이 토지가 전이에요 여기 뭐예요? KTX 고속철도가 지나가요 그래서 이게 이 땅이 지목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써요 수평면상의 점만 쓴다니 공중에 입체지적인 것은 뭐예요? 지목으로 따지 않겠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거기 신청여부 있죠? 신청여부에 따라서 자 우리는 뭐예요? 소극적 지적이에요 이 소극적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토지 소유자가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아니하면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소극적이에요 아 이게 적극적이에요 자 소극적은 땅이 많은 나라 있죠? 땅이 많고 뭐예요? 넓은 나라도 중국 같은 데는 인구가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 절대 수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신고가 없으면 무조건 뭐예요? 강제적으로 해요 그게 적극적 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극적 지적이 아니라 뭐라고 적극적 적극적 지적이다 그렇게 이해만 좀 해두자 이해만 자 그 다음에 소설 영역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4페이지의 그 2번의 의미 목적 그래서 거기 뭐예요? 거기 그 쌍가리 1번 있죠? 그 목적이 뭐냐라고 참고로 보자 목적 이 법은 침략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공부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번 줄 한번 쳐보세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익권의 보호단이죠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게 되면 이 법을 만든 목적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하게 되면 자 국토의 뭐라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요 효율적인 효율적인 관리와 수익권의 뭐라고 수익권의 보호를 이 수익권의 보호 수익권을 공시하는 거 아니에요 수익권을 공시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건 등기부에서 해요 수익권을 보호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수익권의 보호다 그 다음에 자 이념이 나오는데 이념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념도 몇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주의 지적 뭐예요 국정주의 국가가 정한다니까 한마디로 행정구역 수재 그래서 우리 보통 보게 되면 각 지역에서 대장을 보게 되면 소재가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뭐예요 그런 걸 누가 정한다니까요 국가가 정한다 땅 번호 지본도 마찬가지고 지본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토지에 관한 것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자폐을 누가 정한다 국가가 정한다 국정주의다 지적형식주의예요 지적 뭐라고 지적형식주의입니다 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있죠 도면 이런 식으로 공부의 형식을 갖추고 거기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다를 매립했어요 토지가 있다 그래서 그게 다 그 토지를 처분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예요 공부에 등록시켜서 자 필지가 되고 하나의 등록단위가 되어지만이 자 그걸 처분이 가능해요 형식주의다 형식을 갖추라는 거죠 형식을 갖춘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는 거죠 공개주의 이해하시죠 지적공개주의 자 지적공개주의라고 하는 것은 널리 국민들한테 수수료 납부하고 열람을 하시라고 공개주의고 그 다음에 적극적 등록주의예요 적극적 등록주의다 적극적 등록주의 적극적 아까 얘기했죠 적극적 지적 수의자가 뭐하지 않더라도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뭐하겠다는 얘기니까 자 국가가 뭐예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등록시키겠다 적극적 지적이에요 그 다음에 실적심사주의예요 실질적 뭐라고 심사주의입니다 등기는 뭐예요 소류만 심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한다 형식적 심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 이 지적은 사실 그대로 혹시 논에다가 집주어 놓고 그냥 답이라고 신고하지 않나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적심사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실적심사주의의 반대가 등기법의 형식적 심사주의죠 형식적 심사주의예요 자 그 다음에 지적형식주의 반대가 지적실질주의예요 요즘 그런게 안나오니까 이해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거 16 자 17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재조사라고 나오죠 물론 거기 16페이지에 지적제도와 등기들이 비교 중에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어디에 거기 등록 방법에 있어서는 지적은 직권등록과 단독이고 등기는 뭐예요 당사자 신청주의와 뭐라고 공동인청주의다 당사자 신청주의와 공동이고 심사방법은 지적은 실적으로 심사하죠 등기는 서류만 본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형식적 심사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적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지적재조사가 있어요 이 지적재조사는 누구냐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있죠 이 국토교통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하는 거예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옛날에 일본 놈이 자 그 측량에서 조사한 게 너무 엉터리가 많아서 자 돈 들여서 재정을 마련하고 자 지금 사실관계와 그 어디 공부상의 내용이 갓도록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이게 재조사입니다 재조사 그래서 이 재조사하게 되면 그 주체가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의의를 보시면 지적재조사 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의 실체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공부상의 등록상을 바로잡고 산에 올라가서 임하다 보면 자 실제는 도로가 오른쪽에 있는데 도면은 왼쪽에 있고 이렇게 틀리다니게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나 못써 국토교통적인 관리가 국민의 재산과 모의 귀함을 목적으로 그래서 이 지적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놓고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고 하여튼 무슨 단어가 보이면 지적재조사라는 단어가 보이면 누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한다 그렇게 보지 않죠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하여튼 지적재조사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자 18페이지 뭐가 나와요 용어가 나오죠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면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뭐예요 만약에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시험 문제 나올 사항은 뭐예요 용어뿐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가 나오면 지적소관청 나오죠 자 이게 뭐 나온다고 지적소관청이 나와요 이 지적소관청이란 자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장 군수총장 얘기 나오죠 그래서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가로열고 시장 나올 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의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뭐예요 따라 자 거기 행정시를 뭐예요 행정시를 포함한다 그래서 만약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주시장 서구 표시장 있죠 그것도 소관청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3조 5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굴을 두는 시장은 제외된다 무슨 얘기예요 그런 얘기 했어요 자 뭐라고 우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일기신도시 고양시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분당이 있고 평촌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일산이라고 하는 고양시 있죠 이 고양시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뭐예요 대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자 동구가 있고 서구가 있어요 뭐가 있고 동구가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동구총장 서구총장이 뭐예요 소관청이다 왜 구총장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자치구 비자치구 이런 걸 떠나서 하여튼 뭐예요 구총장이 소관청이고 일산시장 고향시장 편청 성남시장 네 뭐예요 평천 안양시장 있죠 그 시장은 뭐예요 구가 있으니까 소관청이 아니다 그 옆에 뭐예요 파주시가 있어요 파주는 구가 없으니까 파주시장이 소관청이에요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 다시 구총장 가려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총장을 포함한다 그 얘기죠 그 위에는 뭐라고 자치구가 구를 두는 시장은 제외된다 했으니까 같은 말이죠 표현을 이제 해석을 뭐예요 해석을 달리한 거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여튼간에 그런 개념을 버리시고 구총장이 있으면 구총장이 소관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총장이 있으면 누가 소관청이라고 구총장이 소관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자 구총장이 소관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자 토지표시는 자 줄 치세요 자 토지표시는 공부에 등록한 소재, 지번, 지목, 경계명이 잡혀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자 토지표시는 자 토지의 뭐라고 토지의 표시사항은 딱 개수로 6가지 소재 땅번호,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적 경계 잡혀있죠? 잡혀 딱 6가지 뭐예요 이게 바로 무슨 사항이라고 토지표시사항이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문제에 소관청 나왔을 때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공구를 말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냥 시공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총장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꼭 장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번은 땅에 대한 번호고 필지는 당연히 뭐예요 법에서 정해놓은 등록단이라 그랬어요 지번 부여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번 뭐라고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번 부여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번 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우리가 뭐예요 동리 있죠? 가장 최소 단위가 뭐라고 동리예요 이의 주난은 뭐예요 이의 주난 지역은 읍면 아니에요 읍면은 동보다 더 리보다 위에 있는 단위니까 자 도서지역이에요 도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섬도자 섬서자예요 섬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읍면을 말한다 그러면 틀린다 지번 부여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땅덩어리 이 땅에다 뭘 부여하는 거예요 이거 이 땅에다가 번호를 부여해요 우리가 뭐예요 줄여갖고 지번이라고 얘기해요 땅의 번호 그 번호를 부여하는데 자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세타가 나눠져 있다 이게 세타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자 그게 바로 뭐예요 가장 최소 단위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동 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18편이 맨 아래 지번을 부여지역이라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이 또는 이의 주난지역을 말한다 서 있죠 그래서 이의 주난지역은 읍면이 아니라 뭐라고 이거 섬지역이다 도서지역이다 그랬어요 자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 주된 용도 동그라미 치고 용도지 뭐예요 형질도 아니고 뭐예요 거기에 토지의 뭐예요 주된 용도도 아니고 용도 용도 자 그거 사용 목적도 아니고 형질도 아니고 있죠 주된 용도에 따라 등록한다 근데 자 그 경계점은 경계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경계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계점은 필지와 필지를 나누는 선의 무슨 점 선의 굴곡점 있죠 그래서 예컨대 도면이 있을 때 이 하나의 도면에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누는 선의 무슨 점 선의 굴곡점이에요 이 꺾인 점이에요 꺾인 점 이 선의 꺾인 점을 무슨 형태로 이렇게 지속되면 도의 형태로 이 도의 형태로 뭐예요 형태로 등록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땅가 비싼 지역은 축척의 5분의 1 지역은 이렇게 뭐예요 이 토지와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누는 게 뭐예요 직각으로 꺾여 직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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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럼 직각으로 이 경계점이 Y와 X는 좌표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도의 형태로 또는 뭐예요 이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뭘 말한다 이게 점을 말한다 이게죠 그래서 일단 경계점은 점이에요 무슨 형태 도의 형태 좌표 형태 그래서 여기 쌍가루 7번에 줄 쳐보시면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뭐로써 굴곡점으로써 그 지독도나 임야도에 도의 형태의 동그라미 치고 도의 형태 그 다음에 그 좌표 형태의 동그라미 치고 경계점은 도의 형태 좌표 형태 점을 말한다 경계점은 뭐라고 도의 형태 좌표 형태 점을 말한다 경계는 자 경계는 어디 이 경계점 간을 뭐로 이렇게 직선을 연결해요 여러분 자 눈에는 곡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잘게 잘게 자르면 다 모로 연결된 거예요 다 직선으로 연결했다 자 이렇게 경계점과 경계점과를 모로 연결했다고 직선으로 연결했다 그게 연결해요 경계 직선 경계선이다 직선 경계선이다 직선 경계점은 점이다 도의 형태와 좌표 형태 면적은 뭐예요 자 동그라미 치세요 수평면상의 넓이라고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수평면상의 넓이 자 지적공부는 뒤에서 이제 우리가 개수로 따지면 전산화된 공부까지 여덟개가 있고 연속지적도 있죠 자 지적식량을 하지 아니하고 줄지세요 칭량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도 임야도의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의 경계점을 연결해서 자 작성한 도면으로서 칭량에 줄지세요 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으로 그래서 이 연속지적도는 칭량과 연관이 없다 칭량과 연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보통 우리가 자 전산화된 것인데 자 우리가 옛날에는 뭐 1남도라 그래서 자 도면이 뭐예요 도면이 40cm 이렇게 40cm 가로 40cm 세로가 뭐예요 30cm 자 이걸 몇 분의 몇으로 줄여갖고 10분의 1로 줄여갖고 4cm 3cm죠 이 4cm 3cm 이 도면을 자 4장 이상을 묶어갖고 이 4장 이상을 묶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일단 이 도면상에 뭐예요 도면상에 무엇을 자 예컨대 뭐예요 지본부여 지역 있죠 동이나 D 있죠 지본부여 지역 이 같은 지본부여 지역 내 이 도면의 배치관계하고 도면이 어떻게 붙어있나 배치관계 그 다음에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있죠 이 시설물을 한눈에 보는 거 이게 바로 1남도예요 한일자 볼람자 이게 바로 1남도단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뭐예요 요즘은 종일이 된 거니까 전산화 돼갖고 자 우리가 뭐예요 예컨대 포토사이트 있죠 지도 들어가면 이렇게 막 계속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스크롤바를 플러스 쪽으로 올리면 더 뭐예요 더 자세히 보이죠 근데 내리면 뭐예요 범위는 넓어지는데 자 뭐예요 지역적으로 조그만 게 뭐야 너무 작게 보여갖고 볼 수가 없듯이 이런 식으로 그게 연속 지적도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고 측량에 할 수 없다고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그게 연속 지적도다 연속 지적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속 지적도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종합공부에서 보실 것이고 이동 있죠? 줄 치세요 토지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으니까 이 새로운 땅에는 뭐가 없어요? 소재도 없고 집원도 땅 번호도 새로 정해야 되겠죠? 땅 번호도 없고 자, 경계변정 좌표를 새로 정하는 곳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왜? 토지 표시가 6개가 토지 표시니까 새로 정하거나 그 다음에 변경하거나 뭐하는 거 이거 말싸는 거 이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등록은 세신자예요 바다 매립해서 땅이 새로 생긴 거예요 땅이 새로 생겨서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신규등록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게 그게 신규등록이다 보시면 돼요 등록제라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장 지속주로 옮겨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등록이 전환된 것은 등록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등록이 전환됐다 자, 등록 전환됐다 했죠? 임야대장에서 어느 대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토지 대장으로 뭐예요? 토지 대장으로 바뀐다 임야대장에서 토지 대장으로 바뀌는 곳이 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산에다가 산에다가 뭐라고? 산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물론 집 짓기 전에 집 짓겠다고 뭐예요? 신고하고 등록 전환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임야가 어느 대장으로? 토지 대장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게 등록 전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대로 바뀌면 안 되죠? 토지 대장에서 임야대장으로 가는 건 절대 없어요 임야대장에서 토지 대장으로 얘기합니다 토지 분할을 알 것이고 합병도 있죠? 알죠? 지목변경, 지목만 바뀌는 곳이고 축적변경, 줄쳐보세요 자, 축적변경이라 하면 축적변경이라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축적변경이라 한다 자, 그러면 축적변경은 그러니까 축적이 축적이 큰 걸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적변경은 어디에서만? 지적도에서만 해요 축적변경은 어디에서만 한다 지적도에서만 해요 지적도에서만 한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서 땅값이 싼 쪽에서 어딜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비싼 쪽으로 보낸다는 게 비싼 쪽으로 그래서 일단 축적변경은 자, 항상 어디에서만 한다고 지적도에서만 한다 지적도에서만 축적변경은 지적도에서만 한다 칭량이 있고 지적확정칭량이 있죠? 줄 치세요 19번에 지적확정칭량이란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 따른 사업에 따라 토지표시를 새로 정하게 해서 있죠? 경계나 면적이나 잡혀있죠? 이 경계나 면적을 잡혀 새로 정하는 거 새로 정하는 거 이게 지적확정칭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현황칭량이라는 게 시험문제의 용어로 나왔는데 일단 이 지적확정칭량은 자, 확정칭량은 도시개발사업에서 하는 칭량이 확정칭량이고 경계복원칭량이 있죠? 경계복원칭량은 이 세로의 경계 있죠? 경계를 다툼이 생기면 사인과 사인 간의 다툼이 생기면 경계를 복원하는 거 그 다음에 지적현황칭량이 있죠? 지적현황칭량 지적현황칭량은 당연히 뭐예요 건축물의 바닥물의 표시 있죠? 건축물의 바닥물의 표시 그게 현황칭량이에요 제조사칭량이 있고 기인점이 있죠? 그래요 기인점은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과칭량기록인데 그래서 여러분 거기 21쪽에 뭐라고 자,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표시에는 여섯 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접경계, 자폐구 그 다음에 지번부여지역은 뭐예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구 자, 지목이라고 하게 되면 자, 토지지형에 따라 자, 토지지형에 따라가 아니라 토지의 뭐예요? 용도지목이죠? 용도에 따라 무슨 뭐에 따라? 용도지목이다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거예요 용도지목이다 그 다음에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해가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를 등록하거나 도의 형태 좌폐 형태 점을 말한다 도의 형태 좌폐 형태 점을 말한다 그 다음에 토지동은 토지표시 세로 정하죠? 세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사하는 걸 말한다 이게 바로 뭐라고 토지의 이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토지의 이동 자, 그래서 여러분 방금 얘기했지만 용어는 뭐예요? 용어는 혹시 자, 혹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유입 총설 파티에서는 용어만 나오니까 용어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빈통없이 자꾸만 눈에 릴 때마다 한 번씩 보세요 시간 내서 자, 시간 내서 이렇게 간단한 거니까 볼 건 없고 틈나는 대로 이게 뭐예요? 용어들은 꼭 정리해서 기억해야 되고 용어가 만약에 나은데 틀리면 너무 억울해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중요한 거 있죠? 그것만 한 번쯤은 받으자 그 얘기입니다 자, 등록사항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